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제가 드디어 모니터를 두 대를 장만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투자한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씀을 지금 5년 동안 방송하면서 세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간밤에 방송을 했었는데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부채한도 협상이 주말 동안 전화로 마무리되면서 시장의 랠리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올해 내일 시장이 휴장이 아닙니다. 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정상적으로 개장이 됐다가 조기 종료를 합니다. 그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 싶고 화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개장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장이 아니고 뒤에 어떻게 시장이 열리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아침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9시 한 10분 정도에 외신들 주요 외신들이 속보를 보내오더라고요. 협상이 잘 마무리될 것 같다. 기대한다 라고 왔었고 한 30분인가 40분쯤에 결국에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이런 쓸데없는 짓 안 해도 됩니다. 기금을 못 내는 지난 1월 달에도 부채 한도가 꽉 찼을 때 이런 투자에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채 한도 협상 잠정 합의에 따라서 연금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 제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장 빠르게 코멘트를 냈습니다. 안도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사실은 되게 원론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인데 지금 워낙 시장이 강하고 물론 일각에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은 그런 부분은 있어요. 마스닥이 14,000에서 14,300까지 순식간에 올라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인데 일단은 그 악재는 시장을 좀 보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과감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붐앤쇼크지수라고 약간 투자심리를 표로 나타내거든요. 뭐라고 그러지?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고 한국은 리스크가 1 정도 있지만 미국은 리스크가 없다. 이런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스닥 S&P지수거든요. 지금이야 나스닥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S&P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중요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S&P가 훨씬 중요했는데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결국 나스닥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인기가 있는 지수가 되었습니다. S&P 같은 경우에 이거는 2010년부터 쭉쭉 있지만 뒤에 쭉 있지만 13년까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때가 신용등급이 미국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됐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 번도 디폴트 난 적은 없었지만 부채를 부채 협상에 실패한 적은 없었지만 이때 실패 위기 디폴트 위기가 불거지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를 지속하던 S&P가 이때 16% 하락했었습니다. 고점이 1300이었고 저점이 1077이었거든요. 이 봉이 이 봉 같이 캡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16% 하락했다가 금세 다시 말아올리면서 다시 랠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교과서가 됐죠. 아니라 다를까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초부터 이건 23년 일봉입니다. 나스닥이고요. 5월 초부터 부채 한도에 관한 리스크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시장이 좀 잠깐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니나 다를까 급등급등급등 하면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나 상승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분봉으로도 미국장 열리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나스닥의 무서운 랠리를 보여주면서 지난 금요일을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가 어쨌든 월요일날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서 휴장이다 보니까 월요일은 미국장을 먼저 보면서 화요일장을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휴장이 아닙니다. 휴장이 단어상으로는 휴장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은 선물시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선물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조기종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신증권의 공지사항에 나와있는 거래 시간입니다. 그래서 5월 29일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휴장이고 우리나라가 휴장이기 때문에 뉴렉스에 관련된 코스피 야간 선물 야간 옵션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조기종료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휴장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CME 거래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우 S&P 그 다음에 나스닥 이 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KRX 같은 거래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ME의 지수가 포함된 것들이 여기 제가 정리해놨는데 S&P 다우 나스닥 중요한 중요한 지수들 그래서 월요일날 개장 후에 아침 개장시간은 7시입니다. 07시 그러니까 눈 뜨면 시장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 요새 자주 보시는 investing.com 물론 HTS를 쓰고 계시면 해외선물 차트에서도 이 지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는 다음날 다음날 6시까지 거래가 되거든요. 원래 같으면 화요일날 6시까지 거래가 되는데 새벽 2시에 조기종료됩니다. 2시부터는 안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여기 에너지 금속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조기종료는 3시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난 금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결국엔 유가입니다. WTI 크루드 금과 실버 비촐금속 같은 것들이 마찬가지로 월요일날 개장 후에 화요일날 3시 반에 조기종료되는 부분 체크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래야 되지? 대여나 뭐 이런 약간 불법적인 그런 시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겁니다. CBOE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스지수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도 익일 화요일 공공시 30분에 조기종료된다. 조기종료된다. 달러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달러통화는 정상적으로 개장된다. 조기종료 이런 거 없고요. 잘 개장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시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거든요. 그 다음에 홍콩은 낮시간만 항생이나 HKX 거래 많이 하시죠. 전 종목이 조기종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좀 특이해요. 중간에 장 두 번 세 번 쉬잖아요. 그리고 나서 7시 잘못 썼다. 5시 30분인데 아 잘못 썼네요. 5시 30분에 마감되고 나서 6시에 다시 열리는데 6시에 열리는 것은 T플러스 원 세션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T데이고요. 이때 거래된 거는 그 다음날 거래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거래하시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휴장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사실은 그 직원들이 일일이 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서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하나증권 것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내용을 동시에 다 비교를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표현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조기종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실 무슨 이름인지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신증권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길 이라고 표시해놓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봐놓으시면 다음부터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통화는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라는 부분까지 체크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라는 것은 유로 그 다음에 주요 통화들 있잖아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일본 일본 Japanese N 까지 다 거래가 된다. 이렇게 휴장의 세부 사항까지 체크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써놓은 거를 조금 이제 하루 만에 못 쓰는 자료가 돼버렸습니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5월 말에 진짜 중요하다 했는데 중요한 것들이 오늘 다 타결되면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것들이 어제와 다른 내용들입니다. 주말이 고비다 라고 했었고 출근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전화로 협상을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부채 협상이 타결됐고 전문가들도 언제 타이밍을 예측하기 힘들었는데 타결이 됐고 만기 연장 됐고 엑스데이트라고 이제 부채 한도가 다 닳는 시간이 6월 1일에서 6월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타결 타결 그래서 타결됐습니다. 전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어제만 해도 이 그 주요 언론사 미국의 CNBC랑 그 다음에 블룸버그 통신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대립각을 세웠던 이분들이 1페이지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랑모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화통화로 합의 마무리가 됐다 라고 언론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요.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합의 그 대신에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쪽에서는 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방안의 합의 지출은 좀 줄여라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숙려기간 3일 이거는 뭐 이네들이 법안에 있나봐요. 3일 정도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그리고 사실은 이 대표들끼리 잠정적으로 합의한 거지 뒤에 이제 나머지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표결에 들어가서 6월 5일 이내에는 잘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포인트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결국에는 정부 지출이 감소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빚이 너무 많으니까 지출을 좀 줄여라 라는 내용인데 다 줄이는 건 아니고 국방 분야는 제외한다. 워낙 안보가 중요한 때다 보니까 국방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에 있어서 2년간 지출을 일부 제한한다. 그리고 너무 많은 보조금 풀지 마라 식량보조 등 복지혜택자들의 근로를 유도하면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빈곤층을 일자리를 주면서 시장으로 좀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필요한 자금들은 결국 채권 발행으로 채권 발행으로 필요한 자금들을 충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채권이 자꾸 발행된다라는 것은 금리가 또 떨어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채권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린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 채권 가격들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권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때를 보면 이거는 채권 가격입니다. 미국 10년체를 아까처럼 2011년도 8월 달에 이런 식으로 부채 한도 협의가 타결됐을 때 채권 가격이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채권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많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지금이야 워낙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슈가 민감하기 때문에 채권이 급등 급락을 급등 급락을 하는 시기이지만 채권은 사실 되게 안전한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과거에 경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채권 가격이 심지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제지표가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은 경제지표 챙겨보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이번주 다음주가 되겠죠. 월화수목금 고용지표랑 제조업 서비스 PMI 지표 아주 중요한 고용지표까지 이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여기 표시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들만 가져온 거기 때문에 꼭 캡처해놓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나와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고용지표는 이전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실업률 역시 이전보다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FMC가 6월 14일 날 있는데 고용이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시장의 많은 이슈들이 해결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다시 한 번 포커스는 경제지표다. 그중에서도 고용지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챙겨놓으시고 시장이 움직일 때 왜 움직이지 하는 것보다는 간밤에 어떤 지표가 있었나 하면서 어떻게 나왔지 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본인이 나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일이 사실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아침에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푹 자려고 하더라도 7시에 눈 떠질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잘 챙기셔서 화요일 날까지 좋은 소식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